강릉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자 착공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이밖에 5호선 직결화 사업 등 교통 현안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지난 3일 승인 고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이후 20년 만입니다. 현재 고덕강일 상일 지역은 대규모 재건축과 택지 개발 사업으로 2019년에 비해 인구가 1.5배나 증가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도 내년까지 입주를 마치면 교통 수요는 더욱 급증할 전망입니다. 강동구는 조기 개통을 위해 최근까지 총력전을 펼쳐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 계획 승인은 오랫동안 강동 구민의 열망과 관심이 일궈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면담을 통하여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9호선 연장 사업은 5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0년에 턴키 공사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전체 사업 구간은 중앙보험병원역을 시작으로 5호선 고덕환승역을 경유하고 고덕강일지구까지 4.12km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강동과 하남, 남양주를 잇는 4단계 추가 연장 사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이며 올해 말 국토부 승인이 목표점입니다. 하남과 마천 방면으로 분기 운영돼 반쪽 노선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하철 5호선도 직결화를 재추진합니다. 긴 배차광역과 혼잡도 해소를 위해 강동구는 구분다리역과 둔촌역 구간 직결화를 추진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를 설득하여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전 타당성 재검토 영역비로 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향후 시와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영역을 추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부수도권 교통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등 대규모 개발과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교통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딜레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